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피티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어, 목적어, 보어 모르고도 원어민처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3분짜리 증거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아, 네가 해석했어? 세연아? 네. 세연아, 네 주어가 뭔지 알아? 주어가 뭐야? 주어는 맨 앞에 오는 거. 맨 앞에 오는 거. 그러면 동사는 뭐야? 바로 끝나는 거. 목적어는 뭐야? 주어를 꾸며주는 말. 목적어가? 그러면 보어는 뭐야? 몰라요. 몰라요. 네가 지금 선생님한테 답변한 것 중에서 맞는 게 거의 없어. 동사 하나만 맞았어. 세연아, 네가 했지? 네. 주어, 목적어, 보어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잘했어? 그냥 했어요. 접속사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소어댓이 떨어졌으면 해석 어떻게 해? 해석 너무 하기. 소어댓이 붙어있으면 해석 어떻게 해? 너무 하기 위하여. 자, 이건 소어댓이 떨어졌네. 해석하자. 시작. 나는 우울함을 느껴서 나는 집중할 수 없다. 독과서에. 자, 2번 시작. 나는 원한다. 죽는 것을 내가 살아나기 위하여. 그처럼. 자, 5번 한번 해석을 해볼까? 5번 시작. 좋은 셰프가 되는 것은 한국, 아니, 좋은 셰프가 되기 위하여 한국에서 통은 좋아야만 한다. 엄마를 보이는 예쁘게. 5번에서 관계대명사 찾아봐. 구 셰프. 관계대명사 찾아보라니까. 통. 통? 알겠니. 그러면 주어 찾아봐, 주어. 구 셰프. 목적어 찾아봐. 프리티? 야, 아무거나 대답하지 말고. 모르고 모른다고 그래라. 아니, 몰라요. 모른다고 해야지. 아무거나 대답을 하면 안되지. 그럼 6번 하나 더 해석해보자. 시작. 그는 들어 올렸다. 그의 손을 말하면서 정답을 문제요. 왜 이렇게 문법적인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려놨거든. 주어, 동사, 목적은 몰라도, 그 다음에 문법, 구조, 송구는 몰라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이다. 말도 안된다. 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는거야. 아시겠어? 자, 봐봐. 그럼 6번에서 질문할게. 6번에 혹시 군사구문 알아? 군사구문? 아니요. 그래? 그러면 6번에서 목적어 찾아봐. 몰라요. 주어는? 몰라요. 근데 너는 이런 주어, 목적어, 보호도 모르고 해석을 어떻게 잘해? 그냥 했어요. 그냥 했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저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저는 문법을 강의하지 않습니다. 왜? 문법을 강의한다고 해서 영어 해석이 느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것이 명령문인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해석은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때 나오는 ING가 주어 자리인지도 모르고 해석을 합니다. 이 ING가 동명사, 이때 나오는 투병사가 투병사의 명사적 용법인 주어 자리인지도 모르고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모두 다 이 문장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해석을 가르칩니다.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거나 ING로 시작하거나 투병사로 시작하거나 또는 비동사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을 이때 나오는 비동사 뒤에가 보어라는 걸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해석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부어, 문장의 품사 또는 구조, 성분, 일형식, 이영식을 모르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보통 학생들은 학원을 2, 3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못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문법만 가르쳐요. 문법 공부는 여러분, 문법의 정답을 찾는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나 또는 여러분 본인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문법 공부에 할애했는지 적어도 90% 이상이 전부 다 문법 공부에 할애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석 잘합니까? 못합니다. 왜? 문법 공부는 문법 정답을 찾는 공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문법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이 정도 문장도 해석을 못 하면서 여러분, 이 문장의 이스를 쓸 것인가, 아를 쓸 것인가 공부를 해요. 이 문장도 해석을 못 하면서 여기에 2를 쓸까요? 아니면 동사의 원형을 쓸까요? 아니면 ING를 쓸까요? 라는 걸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세요. 이런 문장, 이런 기본적인 문장도 해석을 못 하는데 과연 문법 공부를 하면 문법 실력이 향상이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문법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10년이 걸려요. 10년. 문법과 해석을 깨닫는데 10년이 걸린다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알고 문법 공부를 하면 이 10년이 몇 년으로? 1년으로 줄어든다니까요. 해석 공부는 문법 공부의 10분의 1 정도만 할애를 해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어, 목적어, 보어, 문장의 형식 모르고도 여러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문법 공부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가 원어민처럼 여러분 해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포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1강부터 여러분 4강까지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도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인칭대명사, 그 다음에 이 전치사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전치사, 그 다음에 사형식, 오형식을 반드시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이 사형식이다 이 문장이 오형식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문장이 사형식이든 이 문장이 오형식이든 몰라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문장을 봤을 때 해석을 하냐 모르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 문장은 여러분 사형식 문장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형식 문장에 문법적인 설명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밑줄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사람은 ~~에게 ~~을 이렇게 ~~에게 ~~을 이걸 반복 학습을 하면 됩니다. 즉, 사형식은 우리가 해석을 잘 하려면 약 50개에서 60개 정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하나씩 반복 학습을 한다고 알아두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그 남자는 가게 안에 있는 사줬다 나에게 책을 보냈다 나에게 많은 편지를 물어봤다 그녀에게 어려운 질문을 ~~을 ~~을 이렇게 규칙적인 시간을 두고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했고 내일 했고 이렇게 많은 복습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한다니까요. 누구든지. 다 문장이 다 똑같잖아요. ~~에게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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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물 이렇게 많은 문장을 학습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오형식입니다. 이 문장이 오형식이다 라는 걸 보고 알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것은 이 오형식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 동사 뒤에 이렇게 사람 뒤에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나 이렇게 ing가 와. 그러면 이 문장의 똑같은 패턴을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누구든지. 20년의 제 경험이 말해집니다.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최애하고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시간의 차이가 좀 머리가 좋은 애들은 좀 빨리 끝나고 머리가 나쁜 애는 좀 오래 걸릴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이렇게 오형식까지 끝마치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1강부터 4강까지 이렇게 혼합 문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1강, 4강 혼합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4형식을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4형식으로 가서 연습을 해. 내가 5형식을 모르겠다. 그러면 5형식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혼합 문제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면 이제 6강 명령문이나 동명사나 부정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명령문, 동명사, 부정사는 앞에 나와 있는 이 혼합 문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쩌요 여러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에다가 조동사를 첨가해서 조동사 연습을 시켰습니다. 어때요?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에다가 뭐요? 뒤에 왕래 발작 동사를 넣어가지고 해석을 시키는 거예요. 역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배웠던 5강, 6강, 7강, 8강을 다시 혼합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 또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1강부터 9강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반복이 몇 분이 될까요? 여러분? 반복이 벌써 대여섯 분이 됐단 말이야. 이 문장을 다시 가지고 비교나 수량영용사나 접속사 문장을 만들고 다시 혼합 문제를 만들었어요. 반복의 원리예요. 계속 이렇게 같이 반복의 원리가 됩니다. 책을 공부하면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수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해석을 못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구단을 외울 때 여러분 구구단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오늘 2단 외우고 내일 3단 외울 때 다시 2단 복습하고 다시 9단 외울 때 다시 8단 복습하고 이렇게 우리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구구단을 잘 암기할 수 있듯이 해석도 문법상 1도 모르고도 여러분 해석을 다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